폰트라고 불리는 컴퓨터형 글씨체, 온라인으로 쉽게 내려받아서 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내려받는 것이 무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. 꼼꼼히 살피지 않고 썼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디자인 사업을 하는 이광섭 씨는 예전에 홈페이지에 올린 이미지 파일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맞았습니다. 파일 속 일부 글자체가 다른 회사의 지적 재산권이었기 때문입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글자체 관련 상담은 한 해 평균 2천여 건, 올해 1,3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분쟁이 많은 분야입니다. 용도와 범위에 따라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달라지고 무상인 경우도 기간 제한이 있는 등 조건이 다른 것도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. 폰트 회사 측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비영리적인 목적의 사용만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사용 전에 반드시 라이센스 범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글자체 관련 분쟁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 상담팀과 조정팀을 통해 관련 상담과 사후 조정 등에 대한 법적, 절차적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. SBS CNBC 권준수입니다.